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리년대 김영하 국룡대표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윤수 회장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윤수 회장님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에너지요금을 올리기에 앞서서 국민들이 조금 더 에너지요금을 스마트하게 줄일 수 있고 또 아낄 수 있게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려서 우리 모든 행사에 있어서도 항상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참여하는 길입니다 모든 실군들이 많은 국민들이 하루에 1킬로와트씩 줄일기에 동참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 센스있는 사람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센스있는 커타트 지구에게도 센스가 필요합니다 지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지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가의 초기인 김민경 영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아마추어 천문가로 활동하는 신재철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의 날씨와 지구의 날씨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운터 에너지 절약을 신청하자는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자적인 방에는 불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장비보드는 뽑아집니다 저에게 에너지 센스란 약속입니다 행복한 미래에 약속하는 회실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약 여러분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언식 우리는 지구의 미래를 지키고 에너지 절약의 환경성이 위해 마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나부터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고 안 쓰는 조명을 끄고 안 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학교와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주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절약 분야를 어떻게 하는 노력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반응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루하루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하나 둘 일 육성성 에너지 절약 하나 둘 셋 주 매우 여름철 에너지 모두 향해 하루 1kg 트레이리 인사 장닐밀 도시 공기 비공 lock 1kg 충격 1kg 전 에어 1kg 온도 1도 다같이 높이오 안 뜨는 조명은 다같이 끄고 안 뜨는 플러그는 다같이 뽑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잠깐 끊어주세요. 네, 런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저 음원에 카메라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감사도 같이 드릴게요.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그럼 여름, 자월 풀맵시 트렌드를 보여 드리는 패션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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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비 타당 1kgiau 하는 개스, 줄이기. 높이고 끄고 뽑아요 한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